좌우지수, S&P500, 나스닥지수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하락폭을 보면 낙폭이 더 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일 나왔던 빅테크의 실적 우려가 확산되면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무려 나스닥과 S&P500은 2년 만에 최대 낙폭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S&P500 같은 경우에는 365일 연속 마이너스 2%가량 하락이 없었던 기록이 깨졌고요.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 전일에도 자세하게 분석해드렸는데 이 내용이 다시 한 번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 맵도 함께 살펴보시죠. 특히 보시는 것처럼 메가캡 위주로 위쪽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빨간붕을 띄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 중간을 보셔도 반도체주 약세가 증시해 매물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라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AI에 대한 성과 우려가 제기된 점 역시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장 마감 후 나왔던 포드의 실적 역시 예상을 하회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워런티 코스트와 다양한 전기차 관련된 로시스 손실들이 발생하면서 실적을 하회했다라고 시장은 분석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모든 업종들이 하락을 키웠고요. 하락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에너지와 방사한 제약 업종들은 강세를 보였다라는 특징들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낙폭을 면치 못했다라고 저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M7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일제히 하락했고요. 특히 테슬라가 12.34%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구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유튜브 광고 수익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죠. 테슬라 12% 하락했고요. 알파벳 5% 하락, 엔비디아 6.8% 하락, 메타도 5.6%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려 M7 종목들의 시총 감소만 간밤에 7,500달러 이상이 출해되었다라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하지만 시장 상황과 M7 종목들, 또 기술주에 대한 증권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실적과 유튜브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알파벳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간밤에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우려와 함께 목표가와 투자 의견 하향은 이어졌었는데요. 일단 시장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시죠. 전일 나왔던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이 앞으로의 나오는 실적 시즌에 탄강의 카나리아가 되면 어떻지라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지지로 인해서 최근에 공략당 내에서 많은 지지를 더 얻을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간밤에 나왔던 찌라시에 의하면 뉴스와이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월 4,500만 달러의 공약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제기가 되어 있고요. 전일 말씀드렸던 이 어닝콜 내용에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린다면 무엇보다도 로보택시를 10월 10일까지 연기하고 옵티머스의 생산 역시 연기가 되는 점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투자자들에게 나의 자율주행을 못 믿겠다라면 과감하게 팔아, 믿을 사람만 남아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자신감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한 투자 은행들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메가캡의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점이 부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예상이 상위된 실적이 많지만 서프라이즈가 필요한데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실적의 비율은 굉장히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북미포트 같은 경우에는 당장 AI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과 이러한 실망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견도 있고요. 현재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간밤에 17, 18 정도의 빅스 지수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따라 연결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종목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필라베리피아 반도체 지수는 5.39%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가 6.8% 하락하고 AMD 역시 6.08% 등 하락하는 모습은 연이어서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엔비디아와 삼성 관련된 이슈를 들고 왔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전일 저녁 장 마감 이후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AR 칩에 삼성의 고급 메모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들려왔는데요. 내용을 함께 읽어보자라면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만 보도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나왔던 간밤의 경제 지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지수인데요. 7월 달에 마이너스 17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지수는 신규 주문량과 출야량 감소가 빚어지면서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말 그때처럼 주가 역시 반복되면 어떡하지라 목소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정적인 추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제조업도 위축되고 있어서 경기 침퇴가 지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까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 또 관계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함께 봐야 되겠죠. 중요한 한 키워드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changed my mind. 마음을 바꿔먹었다라는 내용들로 함께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들리 전 뉴욕은행 총재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야 한다라고 간밤에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 전에는 이런 뷰가 아니었지만 시장에 나오는 경제 지표와 주가의 흐름을 보고 나서 본인의 뷰를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있어서 경기가 쿨다운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치솟던 점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인하를 늦추게 된다라면 불필요하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콜 크루그먼 역시 트럼프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해야 되고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파월도 긴장을 하고 연준도 긴장하면서 11월 전에는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내용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제기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명품 럭셔리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반년에 한 번씩 명품도 값을 올리는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찌의 모기업 캐링 그리고 LVMH 역시 소비 둔화에 충격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명품 브랜드 구찌를 소유한 프랑스의 캐링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무려 10%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른쪽에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앤코 등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럭셔리 그룹이자 최근에는 블랙핑크의 리사의 연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루이비통 모의 테네시가 역시 중국의 소비 여파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시절에 여행 수요가 명품 수요를 이동하면서 금격히 수요와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 보물가와 고금리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주가와 실적이 내리막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조업 지수와 함께 럭셔리 관련 주가까지 폭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위기설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의 어려운 모습 어떻게 분석하고 시장 전략 세워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시죠.